우리가 잘 벌어서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과정도 중요하지 않나 스토리도 중요하지 않나 또 애초에 목적 자체가 일 자체의 목적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를 가는 것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8시 10분이 넘었는데요 포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